네,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지금부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클래식 동밍고 내한 공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사회와 특례를 맡은 태인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 벌써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플래스 동밍고 씨와 그리고 최고의 프로젝트 동밍고로 다운받고 있는 캐트리 잰필스 그리고 한국의 소프라는 인명치를 큰 박수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일단 포토세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네, 여러분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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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